떨어지는 지속력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고민에 뿌려 만지면 확실히 좋아집니다. 남성 부위는 근육이 아닌 해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. 지속력이 3분 미만인 남성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열려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과민해집니다. PRP 타겟 성분으로 자극의 역시를 올리기 위한 단련을 하면 신경을 흥분시키는 물질이 적게 분비되어 지속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 고민 부위에 뿌리기만 하면 혈행개선과 해면체 단단함까지 좋아지니까 남성 고민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